오늘은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대기가 불안정해서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본 동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14도, 서부지역 15도, 동부지역 13도, 성판악 10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18도, 서부지역 19도, 남부지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종일 흐리겠는데요. 5도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마라도와 가파도는 오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비가 내려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산간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